자색고구마밥으로 김밥을 만들고 있어요 자색고구마밥이에요 자색고구마밥을 해가지고 계란, 당근, 호박, 연근 조림을 꼭꼭 잘랐어요 날치알 좀 넣고 자색고구마밥, 계란말이를 김밥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맛있겠죠 이것은 초밥 할 때처럼 새콤달콤한게 하고 소금 약간 넣고 그렇게 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 지단을 깔고 당근 볶음을 넣고 그 위에다 호박볶음 넣고 그 위에다 연근 조림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단백질, 비타민C 여러가지가 고루 다 들어있죠 계란 지단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김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지에서 참기름 짠 것을 넣고 계란말이 김밥을 하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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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